안녕하세요 인조일보그입니다. 오늘은 세임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2020년 2월에 세임사이트의 기본정책이 변경됐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세임사이트의 이점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CSRF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임사이트의 기본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CSRF가 모두 다 방어가 될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세임사이트의 옵션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직은 기본정책에서 예외처리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세임사이트가 뭔지 알아보고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것들이 예외처리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임사이트라는 건 쿠키를 설정할 때 쿠키에 부여하는 속성값입니다. 즉 이렇게 셋쿠키를 이용해서 쿠키를 발행할 때 각각의 쿠키에 이렇게 세임사이트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임사이트에는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논, 렉스, 스트릭트. 그럼 각각의 이 옵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해커가 한 명 있고 여기 유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는 blog.dokidoki.com이라는 블로그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저가 이 블로그에 로그인을 할 때 이 블로그 사이트에서는 유저에게 세션쿠키를 발행해주는데 이 세션쿠키에 세임사이트 논이라는 속성값을 부여해줍니다. 이렇게 유저가 블로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중에 해커가 본인이 만든 사이트의 주소를 유저에게 보내주면서 이쪽 서버에 접속해보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저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코드들이 실행되는데 코드를 보면 우선 폼텍으로 블로그 사이트에 change password라는 패스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고 파라미터 값으로 new password를 1111로 전송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블로그 사이트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API를 요청하게 되고 이때 유저의 세션쿠킥 값이 자동으로 붙어서 요청이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블로그 사이트에서는 세션 값을 보고 이 유저의 패스워드를 1111로 변경하게 되는 거죠. 이게 csrf 공격이죠. 유저는 단순히 공격자의 사이트에 방문했을 뿐인데 본인의 패스워드가 1111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해커는 유저의 계정을 알고 있을 경우에 패스워드를 1111로 접속할 수 있겠죠. 이렇게 csrf가 이 상황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로 크로스 오리진 간의 라이트가 가능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유저의 패스워드 변경 요청을 할 때 브라우저가 유저의 세션쿠킥 값을 붙여서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블로그 서버가 유저한테 세션쿠키를 발행할 때 same site의 값을 strict로 발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유저가 공격자의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쿠키의 값을 전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쿠키 값이 없으니까 이 서버에서는 인증을 실패하고 결과적으로는 패스워드가 변경되지 않겠죠. 여기서 쿠키 값이 전송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세션쿠키가 발행될 때 same site의 값이 strict로 발행됐기 때문인데요. same site가 strict일 경우에는 http 요청을 할 때 http의 목적지의 사이트와 현재 주소 표시장에 있는 사이트가 동일한 사이트일 경우에만 쿠키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URL의 사이트와 이 URL의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이기 때문에 쿠키가 전송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동일한 호스트가 아니라 동일한 사이트라고 했죠. 동일한 사이트인지 즉 same site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는 모든 도메인을 확인하지 않고 dot com dot co.kr dot org dot net 과 같은 public 서픽스 기준에서 한 단계 하위 도메인까지만 확인을 해서 이게 같으면 same site다 라고 판별을 합니다. 여기서 SOP 영상을 보신 분은 오리진과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same origin을 판별할 때는 스킨과 호스트와 포트 넘버 모두를 봐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크로스 오리진으로 판단을 했는데 same site를 판별할 때는 이 public 서픽스에서 한 단계 내려간 곳까지 확인을 해서 이게 동일하면 전부 다 same site로 판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public 서픽스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public 서픽스는 public 서픽스의 한 단계 하위의 도메인을 유저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닷컴이라는 public 서픽스는 이 닷컴 하위에 있는 도메인을 사용자들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닷컴은 public 서픽스 입니다. 그리고 이 public 서픽스는 public 서픽스.org 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public 서픽스 리스트를 보면 github.io 도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github에 계정이 있는 사용자들은 누구나 본인의 nickname.github.io 라는 개발자 페이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github.io 자체가 public 서픽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5개의 url이 있는데 이 중에 1번, 2번, 3번은 public 서픽스.com 에서 한 단계 내려간 doki.com 이라는 것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same site로 볼 수 있고요. 4, 5번 같은 경우에는 github.io 자체가 public 서픽스이기 때문에 public 서픽스에 한 단계 더 내려간 doki.github.io 가 5번과는 다르기 때문에 cross site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ame site 옵션에는 3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same site가 non 일 경우에는 해당 쿠키는 모든 문맥에서 다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non 값이 얼마 전까지 모든 브라우저의 기본 값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예제에서 봤던 이 strict 값일 경우에는 쿠키의 값은 퍼스트 파티의 문맥에서만 전송이 됩니다. 즉 내가 접속한 사이트의 주소표시창을 봤을 때 이것과 동일한 사이트일 경우에만 쿠키가 전송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렉스라는 값도 있는데 이 렉스라는 값도 strict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는 퍼스트 파티의 문맥에서만 쿠키를 전송합니다. 즉 렉스인 경우에도 주소표시창에 표시되는 사이트와 동일한 사이트일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쿠키를 전송한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쿠키가 전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링크를 만들었을 때 그 링크를 눌렀을 때 다른 사이트로 이동되는 경우 혹은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document.location을 다른 사이트 URL로 바꾸면 그 사이트로 이동될 때 이럴 때는 쿠키 값을 붙여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쿠팡 아시죠? 쿠팡. 제가 쿠팡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그 검색한 키워드가 제 쿠키에 추가가 되고 그 쿠키 값을 보고 제가 필요한 물건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저에게 맞춤 광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우저를 끄고 나중에 쿠팡을 다시 접속하더라도 쿠키에 제가 검색한 키워드를 확인해서 저에게 맞춤된 광고랑 추천 물품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그 키워드를 저장하는 쿠키가 이 same site strict라는 값으로 발행이 됐다고 하면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를 눌러서 쿠팡을 들어갈 때 쿠팡에는 제가 검색했던 키워드가 있는 그 쿠키 값이 전송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쿠팡은 저에게 맞춤 컨텐츠를 제공해 주지 못하겠죠. 이런 경우는 저도 손해고 쿠팡도 손해죠. 그래서 이런 쿠키에는 렉스 값을 설정해서 링크를 통해서 이동할 때 쿠키 값이 정상적으로 전송되게 해야겠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세 가지 옵션 중에 최적의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same site 옵션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가지의 경우가 있고 이 네 가지의 경우 각각의 쿠키가 전송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접속한 사이트는 도키도키 닷컴이에요. 그리고 same site 옵션이 non일 경우에는 이 모든 경우에 쿠키가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렉스와 스트릭트 옵션 위주로 확인을 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enjoybug.com에서 png 파일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때 enjoybug.com과 doki.com은 same site가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이트로 내비게이션 되는 경우도 아니에요. 그래서 렉스와 스트릭트일 경우 모두 쿠키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 두번째 경우는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enjoybug.com이라는 사이트에 이동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우선 same site가 아니니까 스트릭트일 경우에는 쿠키를 전송하지 않겠죠. 하지만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때에는 렉스 옵션일 경우에 쿠키가 전송이 됩니다. 자 세번째 경우는 지금 아이프레임에 하나 있고 이 아이프레임의 document의 로케이션을 enjoybug.com으로 바꾸면 아이프레임 내부에서 enjoybug.com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때는 same site 값이 렉스일 경우에 쿠키가 전송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전 페이지에 top 레벨 내비게이션일 때 쿠키가 전송된다 라고 적어놨는데 즉 이 말은 최 상단에 있는 document에서 내비게이션 할 때만 쿠키가 전송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옵션 값이 strict일 경우에는 당연히 전송되지 않겠죠. 그리고 네번째 경우는 최 상단에 document에서 enjoybug.com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렉스일 경우에는 쿠키가 전송되고 strict일 경우에는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 same site에는 이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의 관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과 같이 same site known이 기본 설정일 경우에는 모든 http 요청에서 제 브라우저에 쿠키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쿠키가 함께 붙어서 요청이 되겠죠. 그리고 그 쿠키를 받는 서버들 중에서는 그 쿠키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거나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쿠키를 이렇게 활용하는 서버도 있을 거고 어떤 서버들은 그 쿠키 값을 그냥 아무렇게도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서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경우에 내 쿠키가 일단 전송은 되고 어떤 서버들에서 내 쿠키를 수집해서 활용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same site가 있을 경우에는 same site가 known일 경우에는 아 이 쿠키는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 쿠키는 스트릭트 값이니까 뭐 수집에 사용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유저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은 이 보안적인 관점에서의 이점입니다. 사이트가 다를 경우에는 쿠키 값을 보내지 않으니까 일단 CSRF 같은 공격도 방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다룰 건데 same site 값을 known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무조건 secure 플래그를 사용해라 라는 게 기본 설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크로스 사이트 간에 쿠키 전송할 때 무조건 HTTPS 로만 전송이 된다. 뭐 이런 보안 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same site에 좋은 점들이 많은데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할까요? 이렇게 쉽게 CSRF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same site 옵션을 잘 사용할까요? 이 same site에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굳이 잘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에 설정 값을 다르게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 기능을 이용할 거다 라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글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예견하고 IETF에 인터넷 드래프트를 하나 제출합니다. 이 내용이 다루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쿠키 값에 same site 값을 렉스로 하는 걸 디폴트 설정으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same site를 known으로 명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항상 secure 플래그를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secure 플래그도 쿠키 발행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속성 값이고요. secure 속성 값에 붙은 쿠키 값은 https일 경우에만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구글이 드래프트를 제출하고 구글 크롬에 두 가지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죠. same site는 렉스 값을 디폴트로 하고 same site를 known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secure 플래그를 꼭 붙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구글이 이 두 가지 정책을 2019년 5월 정도에 발표하고 2020년 2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0년 2월 크롬80 버전부터 적용이 됐죠. 근데 이걸 발표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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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AD랑 MSA라는 서비스에서 OpenID 커넥트 기준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때 폼포스트라는 모드를 사용하거든? 근데 너네가 same site를 렉스로 기본 설정을 바꿔버리면 우리 영향이 있어. OpenID 커넥트 인증할 때 CSRF 방지하려고 논스 값을 하나 보내는데 너네가 same site를 렉스 값으로 기본으로 바꿔버리면 우리 이 인증 항상 실패해 그리고 이거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서 빠르게 좋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이거 우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향 받는 데 되게 많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글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러면 기본 값으로 렉스 값을 가져가네 폼 태그 이용해서 포스트 요청할 때는 예외 처리 해줄게 그리고 실제로 예외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로 포스트 요청할 때는 크로스 사이트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쿠키가 전송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CSRF 공격이 완벽하게 방지가 안 되죠 그래서 구글 쪽에서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기본 설정에 의존하지 말고 명시적으로 same site 옵션을 렉스나 스트릭트로 지정해서 써 그럴 경우에는 이런 예외 처리 없으니까 지정해서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 옵션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좀 덜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롬에서 배포한 타임라인을 보면 실제로 2월 4일날 크롬 80 버전을 릴리즈 하면서 이 기본 정책 두 개를 배포했고 3월 달까지 쭉쭉 확대해서 적용해 가고 있죠 근데 이 문제에 역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죠 그리고 이 역병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는 쪽이 많아지니까 구글에서 큰 결정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 same site 적용한 거 롤백할게 그리고 여름 쯤에 재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도대체 same site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냐 우선 쿠키마다 그 쿠키가 same site에서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크로스 사이트 간에도 필요한 건지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same site에서만 필요한 쿠키 같은 경우에는 same site의 옵션 값을 렉스나 스트릭트 값으로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이 렉스 값을 사용할 때는 링크 눌러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때처럼 탑 레벨 내비게이션 할 때는 쿠키 값이 같이 붙어서 요청되니까 api 중에 뭔가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 하는 api의 경우에는 이 get 요청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왜냐면 get로 이런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가 가능한 api가 있으면 링크를 눌렀을 때 쿠키가 전송돼서 가니까 csrf 공격이 가능해질 거에요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인 경우에도 전송이 필요한 쿠키의 경우에는 same site의 값을 non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되 secure flag를 무조건 붙여서 사용해라 그리고 이 경우에는 csrf 공격에 대한 방어가 안되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방어책을 사용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크로스 사이트 간의 쿠키가 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인베딩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자기의 막 재생 목록에 넣기 아니면 본인이 영상을 봤다는 히스토리를 남기고 싶으니까 유튜브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왔지만 크로스 사이트인 유튜브 서버로 유튜브 세션 토큰이 전송돼야 돼요 이럴 경우에 그 유튜브 세션 토큰은 same site known을 사용해야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